군은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집중호우 대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장마철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중랑천 일대 공사장 등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호우에 대비해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중랑천 일대 공동주택 등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. 또한 피해가 발생한 하천 주변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군은 극한 강우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군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